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계정이 있어야겠죠 클레이 토큰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에서 제공하는 월렛을 사용할 건데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오밥.claytonwallet.com을 오시면 이 바오밥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계정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월렛은 테스팅 목적이구요 또 여기서 사용되는 클레이는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구요 그러면 먼저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new wallet 클릭하시구요 클릭하면 패스워드와 키스토어 파일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전에 키스토어 파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통장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고에다가 넣어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금고가 바로 키스토어 파일과 비밀번호 조합인데 이렇게 하면 트랜잭션 서명이 필요한 비밀키가 해커나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계속 진행해서 키스토어 파일을 만들어 보죠 여기 패스워드 입력하시구요 Next Step 클릭하시고 키스토어 파일을 다운받으시구요 그러면 키스토어 파일을 다운받았고 다음 화면으로 비밀키를 어딘가에 저장하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비밀키가 바로 클레이튼 BM 내에서 거래 즉 트랜잭션에 서명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 비밀키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 통장이랑 통장 비밀번호 뺏겨서 금액들 다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키 보호를 위해 키스토어 파일을 만드는 거구요 이 키스토어 파일과 키스토어 비밀번호를 알아야 비밀키가 접근이 됩니다 해커가 키스토어 파일을 얻었다고 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비밀키가 접근이 안 돼서 돈을 못 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키스토어를 쉽게 흘리고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이것도 웬만해서 외부에 노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제 이 비밀키를 저는 일단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지만 테스트 내시고 또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밀키 어딘가에 저장하시구요 저희가 나중에 또 쓸 때가 있어서 저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장했으면 여기 아래 뷰 월렛 인포 클릭하시구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월렛 즉 지갑에 접근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접근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죠 첫번째는 이 프라베키 비밀키 쓰는 것이고 두번째는 키스토어 파일과 비밀번호를 써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비밀키를 사용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메모장에서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자 내 월렛 정보가 나오구요 여기에 내 계정 공개 주소와 아래 비밀키도 있구요 또 내 트랜잭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거래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구요 오른편에는 내가 클레이를 지금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나 확인 가능하고 위에 더하기 버튼 누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큰도 내 월렛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계정의 클레이를 받아보도록 하죠 여기 클레이 파셋 탭 클릭하시면 공짜로 클레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현재 계정 주소의 밸런스가 0이구요 아래 run fast set 클릭하시면 5클레이를 지급받게 됩니다 한번 받으면 24시간 후에 또 받을 수 있구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24시간 후에 받을 수 있는 블록의 숫자구요 많은 클레이를 단시간에 지급받을 수 없으니까 테스팅할 때 최대한 클레이를 쪼개서 써야 합니다 24시간 후에 받게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이 클레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져서 잠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구요 클레이트 측에서 더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더 나아질 겁니다 네 이제 클레이를 다른 계정으로 송금해 보겠습니다 네 샌드 클레이 토큰 탭으로 가시면 내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송금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받는 사람 주소로 넣구요 이 주소는 제가 예전에 계정 하나 또 생성한 주소입니다 아래다가 얼마 보낼지 정하고 1클레이 보낼 거구요 아래 이 트랜잭션 피 리밋으로 0.000625 테스트 클레이가 나갈 거라고 하는데 이게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비용이 어떻게 측정 되냐면 아래 가스 프라이스 곱하기 가스 리밋만큼 나가게 되는데요 가스 프라이스 자 이거는 하비 노드에게 트랜잭션 처리해 달라고 지불하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레이튼의 가스 프라이스는 이더리움과는 달리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이더리움의 가스 프라이스는 변동이라 전체 수수료 비용을 예측하기 힘든데 클레이튼의 가스 프라이스는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하든 항상 25스톤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이 가스 리밋 이거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가스의 최대 한도 비용을 말합니다 이 가스 최대 한도 비용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금하는 이 트랜잭션 내에 어떤 무한 반복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단순한 트랜잭션이 네트워크 내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겠죠 이게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를 불러일으킵니다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 리밋을 쓰는 거고 이 가스 리밋이 25,000 이상 들어가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처리를 멈추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가스 프라이스가 이 25 테스트 스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스톤은 클레이의 화폐 단위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1달러가 100센트이듯이 클레이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사이트 오시면은 클레이튼 공신문서인데 클레이의 단위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쯤에 기준이 되는 클레이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이 PEB 페브 페브가 클레이를 나타내는 가장 낮은 최소 단위입니다 페브의 10에 9승으로 쓰이는 이 단위가 바로 스톤이고요 자 그래서 25 스톤이 클레이로 변환되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사이트로 오시면은 여러 단위들을 변환해 주는데 여기 스톤 스톤에다가 25를 넣으면 25가 클레이로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 곱하기 gas limit 아까 25,000이었죠 자 그거 하면은 0.000625 클레이가 나오게 돼요 트랜잭션 퓨로 쓰이죠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거 복사하시고 계산기에서 이거 곱하기 gas limit 25,000 하면은 트랜잭션 비용이 나옵니다 이 비용이 트랜잭션 처리에 요구되는 비용이고요 참고로 클레이튼에서 이런 단순한 송금 보낼 때는 트랜잭션 비용이 항상 0.000625 클레이로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계약 함수를 통한 트랜잭션은 복잡성에 따라 gas limit 이 바뀌기 때문에 트랜잭션 비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 가셔서 자 월렛에서 여기 에디트 버튼 있죠 에디트 버튼 통해서 자 이 값을 또 수동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디폴트 세팅으로 진행하시구요 자 그래서 자 샌드 트랜잭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테스트 클레이 보내면 자 다음 페이지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고 자 1 테스트 클레이 보내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비용이 자 얼마나 나갈 거다 0.000625 클레이 나갈 거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계속 할 거냐 라는 질문에 예스 누르시구요 네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트랜잭션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뷰 트랜잭션 인포 자 이거 클릭하면 자 우리가 송금했던 내용이 블록에 저장돼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구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클레이튼 월렛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